빈혜서가 천여명의 팬들과 함께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작곡가 조영수가 mc를 맡는다. 빈혜서가 제가 작곡한 곡을 부를 때 정말 뿌듯했어요. 빈혜서의 첫번째 미니앨범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 아닌 무작위로 만들어진 앨범이라 팬들의 궁금증이 매우 큽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빈혜서의 앨범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고 있습니다. 빈혜서의 첫번째 미니앨범인 만큼 작곡가 조영수는 막대한 투자를 했고 빈혜서로부터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조영수 작곡가가 빈혜서의 첫번째 미니앨범 홍보를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영수 작곡가는 kbs 제작진과 홍업을 맞춰 빈혜서의 쇼케이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빈혜서 쇼케이스에는 천여명의 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혜서는 이번 앨범 준비과정을 팬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빈혜서 쇼케이스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mc를 맡았습니다. 한편 빈혜서의 쇼케이스를 녹화할 팬들의 선발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행운의 팬 천 명에게는 빈혜서 쇼케이스에 전액 무료로 참여하고 빈혜서 친필사인 앨범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빈혜서의 앨범은 쇼케이스 당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빈혜서 앨범의 예약 판매는 앨범 유통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발매 계획은 없지만 가요계 전문가들은 빈혜서의 앨범이 전작들의 기록을 많이 깨뜨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영수 작곡가님께 연락을 취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편 빈혜서는 현재 미스트로 3 무대를 위해 활발히 연습 중입니다. 제작진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며 방송시간 등의 이유로 다 보여주지 못한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매력들을 2주에 걸쳐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당부했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최신 소식이 refreshed 기업 당신ps gate 두기 줄 예정입니다. 최신 소식은? 최신 소식은?